자 세 번째 부분 시작할게요 여러분 세 번째 부분은 을 리을 뿐만 아니라 입니다 어 이거 정말 쉬움 쉬운 문법입니다 어 하나의 사물을 묘사하거나 동작을 할 때 그럴 때 이것 그리고 이것 예쁠 뿐만 아니라 키가 크다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 보기 보기 한번 볼까요 어 이거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쓰고요 그리고 어 형용사나 동사가 받침으로 끝날 때는 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어 동사나 형용사가 자음으로 끝날 때 즉 받침이 없을 때는 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씁니다 어 우리 바로 문장부터 볼까요 자 만문 대학교는 무료이다 무료이다 예쁜 선생님도 많습니다 자 만문 대학교는 무료일 뿐만 아니라 예쁜 선생님도 많습니다 자 만문 대학교는 무료일 뿐만 아니라 예쁜 선생님도 많습니다 자 이거 우리 그리고 배웠죠 그리고 그리고 자 그리고는 연결사에요 그죠 그 한 문장이 나오고 그리고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죠 한 문장이 하지만 이거는 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 주는 거죠 어 자 어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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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는 어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 했었는데 어 한 문장 아 한 한 단어의 뜻 뜻이 하나인 단어 뜻을 뜻이 하나인 단어를 여러가지 알아두면 좋다고 했죠 어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만문 대학교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예쁜 선생님도 많습니다 어 자 이거를 만문 대학교는 무료일 뿐만 아니라 예쁜 선생님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 아 저 사람 한국어 공부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얼마 전 새로 산 노트북은 가볍다 디자인도 괜찮아요 어 가볍다 가볍다 어 네 얼마 전 새로 산 노트북은 가볍다 어 얼마 전 새로 산 노트북은 가볍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괜찮아요. 디자인이 예뻐요. 이런 말 많이 쓰죠. 기자가 되면 연예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. 그리고 연예인들과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. 만날 수 있다.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과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. 기자가 되면 정말 그런가요? 기자도 여러 가지가 있죠. 경제부 기자도 있고 그리고 정치부 기자도 있고 연예부 기자도 있고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기자였는데 기자였다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로 PD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이 살 더 빼고 잘해서 선생님 좀 캐스팅 해주세요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. 기자가 되면 연예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과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. 자 다음 한국어 중급 수업은 새로운 단어도 많다. 그리고 문법도 더 어렵습니다. 그렇죠? 우리 초급 배울 때는 대부분 다 쉬운 단어들이었어요. 하지만 선생님이 중급이라서 단어도 일부러 조금 더 어려운 단어를 선택해서 우리 단어하고 완성형 할 때 그때 조금 더 어려운 단어를 선택해서 여러분께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문장도 초급보다는 훨씬 길어졌죠. 네. 볼까요? 많을 뿐만 아니라 문법도 더 어렵습니다. 한국어 중급은 중급 수업은 새로운 단어도 많을 뿐만 아니라 문법도 더 어렵습니다.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중급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초급 초급은 원래 몰라요 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. 초급까지 딱 배우면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겨요. 아 난 이 정도 한다 할 수 있다. 하지만 중급 중급은 고급도 아니고 초급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. 초급에서 중급을 올라올 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 문법 양도 너무 많고 그리고 어휘량도 너무 많고 그리고 듣기도 너무 어렵고 쓰기도 너무 어렵고 말하는 게 더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한국에는 고진감 레 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 쓴 것을 먹으면 쓴 것을 먹으면 단 것이 온다. 뭐 이런 뜻인데 쓴 것을 잘 참으면 그 다음에 단 것이 온다.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언젠간 나중에는 밝은 날이 올 거예요. 한국어에 대해서 그 다음 다시 계속 하죠. 선생님 친구들 중에는 의사가 있다. 그리고 대학교 선생님도 있습니다. 의사가 있다.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 선생님도 있습니다. 선생님 친구들 중에는 의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 선생님도 있습니다. 자 다음 그 대학교는 입학하기도 어렵다. 졸업하기도 어려워요. 그 대학교는 입학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졸업하기도 어려워요. 이런 대학들 많죠. 이런 대학에 들어가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죠.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해야죠. 자신을 위해서 자 우리 세 번째 부분 을뿐만 아니라 리을 뿐만 아니라 를 배웠는데요. 여러분은 공부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 말도 잘 듣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고요. 우리 네 번째 부분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해요.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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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